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피내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보험, 돈 버는 자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종신보험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왜 사망 확률이 저조한 종신보험을 가입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종신보험 가입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혹시라도 예기치 않게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 유사시 남겨진 유가족들의 생활보장을 위해서 종신보험을 가입하죠. 왜냐하면 사망보험을 가지고서 어떻습니까? 남아있는 가족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호사유피라고 해서 인사유명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저는 인사유금이라고 해서 사람은 죽어서 보험금을 남긴다. 이 말을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종신보험을 통해서 보험금을 남기는 것은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이다 보니까 효과적인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망보험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죽어서도 가족사랑을 실천하고자 사망보험을 가입하는데 종신보험을 가입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종신보험 말고 또 다른 대안이 없는지 알아볼 필요도 있겠죠. 그리고 종신보험에 문제점이 심각하게 많습니다. 일단 과연 사망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사람들은 죽을 확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100세가 되지 않는 한은요, 웬만한 사람들은 젊거나 장년이거나 중장년이거나 관계없이 사람은 잘 죽지 않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한 경우에는요, 임신한 태아가 장애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방법으로 트리플 피를 통해서 트리플 검사를 하거나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양수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떻습니까? 자궁 내의 태아에 양수를 바늘을 찔러서 뽑아낸 다음에 배양을 해서 그 장애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것이 바로 99.9% 이상의 확실한 장애야를 판별할 수 있는 판단이다 보니까요. 양수 검사를 보통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임신 15주에서 20주 사이에 양수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확실하긴 하지만 이것도 반응을 잘못 찌르다 보면 낙태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낙태율 때문에 양수 검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낙태율은요, 3백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0.33%밖에 되지 않죠. 하지만 뭐 그래도 미미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대부분은요, 양수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대부분은 또 안전하게 진행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33%라고 하니까 과거에는 이게 2% 정도까지 됐습니다. 20 몇 년 전에는요. 2%인데도 사고가 그다지 많이 발생하지 않는데 0.33%라면 어떻습니까? 사고 발생 확률은 거의 미미하니까 그런 걱정을 하지 않고도 양수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요, 사망률이 0.33%라고 한다면 위험한 것일까요? 양수 검사랑 똑같습니다. 위험하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위험하죠. 하지만 거기에 걸리는 사람만 위험한 것이죠.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이 확률은 무시해도 될 만큼 정말로 미미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사망률이 0.0003%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또한 어떻습니까? 살아가면서 그냥 보유하는 것이지 이 위험 때문에 무엇을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사고로 죽을 수가 있으니까 그때는 사망보험을 받아야 되는데요. 보험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는 비싸지 않은 정신보험이 아닌 정기보험으로 가입하면 될 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비싼 정신보험으로 사망 확률도 낮은 그런 로또와 같은 게임에 사행성 게임에 투자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연령대별로 사망률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기준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0세부터 100세까지, 100세 이상까지 보는데요. 100세 이상은 당연히 100% 사망률이 있습니다. 사망률이 있죠.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정신보험 가입할 수가 없겠죠. 보시는 바와 같이 50대까지도 어떻습니까? 사망 확률이 거의 미미합니다. 60대도 그렇고요. 70대도 그렇고 80대도 그렇습니다. 90세쯤 돼야지 18%, 13% 정도가 되거든요. 이때부터 굉장히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10살인 사람은 0.0009%밖에 되지 않습니다. 남자 같은 경우에는. 여자는 0.00007밖에 안 됩니다. 여자가 더 오래 살다 보니까 그런데요. 그리고 30세인 사람이 보통 중신보험 많이 가입하죠. 마찬가지가 됐습니다. 남자는 0.00066밖에 안 되고요. 여자는 0.0003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절반밖에 안 되죠. 40대도 가입을 많이 하죠. 40대도 그다지 사망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0.00125%고요. 여성은 0.0007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50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낮고 60대도 낮고요. 70대도 어떻습니까? 70세도 남자는 0.01%고요. 여자는 0.006%밖에 되지 않으니까. 전 연령대에서요. 그 고연령 말고는요. 대부분 사망 확률이 극히 미미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중신보험에 비싼 보험료를 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우리 가정이 가장이 사망할 경우를 대비해서 반드시 사망보험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때는 사망 확률이 미미하지만 반드시 가입해야 되겠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20배 가까이 산 정기보험으로 가입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정답은 이거죠. 로또 1등 당첨하고 사망보험금 수령 중 어느 것이 더 확률이 높을까 하고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또가 더 당첨되기 힘들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로또보다도 쉬운 보험금을 선택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요.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로또가 훨씬 더 당첨되기가 쉽습니다. 사망보험금보다. 그러니 당연히 어떻습니까? 보험을 통해서 사망보험금을 기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비록 만에 하나라고 하는 것은 정기보험만 가입하면 되겠죠. 정말로 로또 1등 당첨 확률하고요. 그 다음에 사망보험금 당첨 확률하고 비교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요. 여기 수리적으로 제가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로또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보험으로 1억 원 사망보험을 받는데요. 사망보장을 받는데 20년 월납입니다. 30대 남자는요. 매월 23만 원을 내야 됩니다. 주보험만 잃었습니다. 특약까지 합신다면 거의 30만 원도 넘죠. 그런데 로또 본권은요. 천원으로 한 장을 살 수 있죠. 1등 당첨금은요. 많이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10백억에서 20억, 30억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25억 원이라고 하는 가상의 숫자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요. 정신보험을 가입했을 때는요. 어떻습니까? 당첨금이 1억 원이고 로또는 25억 원이고요. 투입 비용은 매달 정신보험은 23만 원이고 로또는요. 매주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당첨금 기대배수는요. 정신보험은 435배지만 로또는 무려 어떻습니까? 250만 배가 되겠습니다. 엄청나죠? 그런데 당첨 확률, 그 다음에 정신보험 사망률이 되겠죠. 자, 정신보험 사망률은요. 0.066%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로또 당첨 확률은요. 0.0이 4개입니다. 0.000012%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대받은 단순하게 계산한다면요. 정신보험 가입한다면 23만 원 내고 6만 6천 원의 당첨 확률이 있고요. 로또는 307원의 당첨 확률이 있으니까 로또보다 사망보험금이 더, 정신보험이 더 당첨될 확률이 많아 보이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 원당 기대받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천 원당 기대받은요. 정신보험은 287원. 그 다음에 로또는요. 307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또 한 달 보험료가 23만 원이니까 로또는 한 달에 4번 구입할 수 있잖아요. 4번 구매한다고 했을 때 정신보험은 기대받이 287원인데 반해서 로또는 어떻습니까? 1228원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한 3, 4배 정도 더, 훨씬 더 로또가 더 당첨되기 쉽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로또 쪽에 더 승상이 있다고 보시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러니 정신보험 대신 차라리 어떻습니까? 로또를 사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로또는 당첨금이고요. 정신보험은 사망보험이다 보니까 사람의 목숨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또를 사는 것보다 더 좋지는 않겠죠. 제가 당첨 확률만 보고 기대값만 보고 봤을 때 차라리 억하심정으로 로또를 사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죠.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회원 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아무리 로또가 좋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로또복권을 그렇게 많이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저조한 확률 때문에 사는 경우는 드물거나 아니면 심심필으로 천원, 오천원 정도밖에 가끔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어떻습니까? 로또보다도 확률이 떨어지는 종신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사망보험금이 필요하다면 정기보험을 가입하면 됩니다. 그러면 종신보험 대비해서 10배 이상, 20배 이상 훨씬 더 저렴한 보험료를 낼 수가 있는데 왜 굳이 확률도 미미한 게임에, 종신보험에 20배나 더 비싼 보험료를 지불하고 가입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런 말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종신보험 가입할 돈이 있다면 로또를 더 사겠다. 물론 정기보험을 가입하고요. 로또를 더 사는 게 좋겠죠. 이러한 가운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사망 확률은 미미하니까 종신보험을 가입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사망보험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정기보험을 통해서 가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